자 먼저 화면이 적혀있는 런압댄 팀 DM이라고 하고요 페이스북에 DM 치시면 나와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꼬집끼리 있으면 아무튼 예쁘다 받아주시고 예뻐해주세요 예쁘잖아 인간적으로 아 가만있어 그러지마 가만있어 가만있으면 예뻐 가만있으면 예뻐? 예 가만있으면 예쁘다고 가만있어 자 그리고 앞에 보면 스포츠와 쓰레기통이 있어요 쓰레기통 아니고 킹버스야 그리고 일단 쓰레기통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가시다가 보고 예쁘다 귀엽다 춤을 잘 춘다 혹은 아 불쌍해 어떻게라도 무슨 느낌이나 된다 앞에 10원, 100원, 50원 5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자 더 위로는 감사합니다 땡큐 사랑할거야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저희가 연습실 비용 그리고 앰플 빌리는 비용으로 써요 쓰니까 감사하게 여기 넣어주시면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절이라도 했을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다가 지금 당장 넣으라고 안해요 주유야 가만있어 이제 내려놔 우유 한글자막 by 한효정